안녕하세요. 문자 한번 봐보실래요? 신경 쓰지 마요. 앞에 거가 지금 토지거래 넣다 보니까 특별법을 내가 안 넣었어요. 다음 주 오면 넣을 건데 특별법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심문제는 다 만들어졌어요. 전체가 특별법 5개 파트를 사심문제로 다시 만들었어요. 문장을 사심문제를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설명을 한번 듣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사심문제 정도면 충분히 6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세팅은 다 됐어요. 만들어졌는데 언제 풀 거냐가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네 문제 이상은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따라오기만 하면 1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래 좀 신경을 쓰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면 다른 건 보지 마세요. 그냥 토지거래허가 나오면 얘는 100%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허가를 안 받은 거니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만 찾으면 돼요. 옳은 걸 찾으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허가를 받으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옳은 걸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1번 기억에. 값과 을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협력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만약에 협력을 안 하면 뭐하죠? 1번에 소구할 수 있는 거고 2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배청이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당연히 무효죠. 그러면 세무불리행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세무불리행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X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D급번의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료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라는 걸 반환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X. 그다음에 D급번. 을은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느냐 앞으로 장차 허가를 받을 거니까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이 되는데 기업과 니을이 오른 것이 되네요. 정답은 3번인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효치소인데 이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무효 또는 치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1번에 보시면 치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문장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몰라서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실력이 부족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치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라고 해서 항상 생각을 하세요. 치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추인을 했습니다. 추인은 뭐라고 했어요? 치소권에 포기가 된 거죠. 그럼 이거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거거든요.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다시는 치소하지 못한다. 이게 옳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장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입니다. 그럼 뭘로 가는 거죠? 원칙은 전부 무효.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 있다. 비즈니 의사표시가 무효가 됐답니다. 비즈니 의사표시는 원칙은 뭐죠? 유효. 예외는 상할수 무효가 되잖아요. 상할수 무효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답니다. 그럼 뭘로 가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항상 조심할 건데 이 무효행위 추인을 물어볼 때 항상 여기 앞에 처음부터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이 무효행위 추인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건요. 한 두 바퀴 돌아가면 웬만하면 다 압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웬만큼 돌아가면 다 아는데 문제가 무효, 추인, 새로운 법률행위 이 세 박자가 딱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버려요. 맞네 하고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는 안 보여요. 우리 인식이 중요한 것만 보이지 이거 짜실짜실한 건 안 보여버릴 때가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와서 뭐라고 해요? 실수했네. 하지만 불합격이죠.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글자 하나 하나 법정대리가 나오면 법정대리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더라도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포인트 종료 전이더라도 추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4번이 X가 됐네요. 5번은 기억하세요. 이게 무효행위 전환 조문입니다. 이게 138조입니다. 138조를 그대로 긁어다가 놓은 건데 무효행위 전환을 그대로 갖다 내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렇게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A라는 거.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했다. 스몰 A를 가지고 구비를 했습니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가 뭐야? 스몰 A로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스몰 A의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억짜리가 무효가 되면 12억으로 전환의 요건을 구비했고 또 12억으로 바꾸겠다는 의혹이 있다면 12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옆에다가 백사조라고 하는 거 있죠.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2번 문제 전혀 버릴 게 없습니다.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문제. 1번 무조건 무효인 가등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비진이 무효인 가등기, 통정으로 무효인 가등기 둘이 합의하여 무효인 가등기 그럼 무효인 가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따 가등기는 배우는데 올해는 공시법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민법은 끌적지근해요. 작년에 32회 때 이 가등기를 시험을 개출했기 때문에 우리 쪽은 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기본 내용만 알면 되는데요. 절대 가등기를 소급하면 안 됩니다. 가등기는 순위를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위를 시켜버리면 등기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만약에 이렇게 2번 가등기가 있었고 여기 예를 들면 3번 등기, 여기 4번 등기가 있었는데 여기 가등기에 본등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등기가 무효란 말이에요. 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합시다. 그럼 이걸 씁시다. 그래버리면 2번 순서로 소급위를 시켜가지고 2번을 써버리면 이 3, 4번이 순위가 밀려버린다고. 그래서 절대 가등기는 소급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유효인 걸로 전용하더라도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유효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치소권은 3년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치소 원인이 종료된 날. 이거 항상 이런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치소 원인이 종료된 날이 언제예요?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되고 자고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고 벗어나고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몇 년이에요? 10년 내에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작년 32회 기출됐습니다.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척기간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고 도가 여부입니다. 도가 여부는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 후 조사한다? 여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지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지문은요. 여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3번. 무효인 법률 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했을 때 다른 정함이 없다면 뭐라고요? 새로운 법률 행위. 항상 처음부터 조심할 거. 새로운 법률 행위. 계산하자. 처음부터 그럼 틀려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무권리자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라고 해요. 처분 행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문제가 된 거예요. 권리 없는 자가 내 집을 판 거잖아요. 그러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추인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무권대리라고 하는가. 무권대리를 본인의 추인을 적용할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둘 차이가 뭐냐면 무권리 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뭐예요?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고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은 소급여가 있단 말이에요. 소급여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얘를 갈 거냐. 얘를 적용하고.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랬더니 판례는 얘를 적용하자. 이걸. 이게 아니라.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 추인을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형태로 판례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 추인입니다. 이 추인이. 소급 추인하면 갑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5번의 무효인. 무효인의 추인도 무효원이 소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술이 깨야 된다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추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추인이 있잖아요. 추인이 들어오면 취소 상태에서 항상 벗어나야 됩니다. 알겠죠? 술 취한 사람도 술이 깨어야 되는 거고 아까 그대로 뭡니까?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되고 또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해야 되고 항상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4번. 조건과 기한하고 나오는데요. 이 조건 기한은 무조건 시험에 배정이 됩니다. 민총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10문제에서 8문제 이상은 꼭 맞춰야 됩니다. 꼭 맞춰야 되니까 항상 신경을 쓰시라고요. 옳은 건데 1번이 뭐예요? 조미정이다. 이거 우리 특강자로 답이 오다 했는데 이걸 문자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돼서 나온 거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조미정이라고 하는 거 처분할 수 있죠.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1번이 정답이었네. 2번 정지 조건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법률 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나요? 그때부터 발생하나요? 그때부터. 조건과 기한은 소급여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있죠. 이미 성취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기성 조건이 뭐하고 만난 거죠? 정지 조건. 그럼 뭘로 가요?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불법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만 무효인가요? 전부가 무효인가요? 오케이. 여기는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 무효. 이렇게 고쳐야 되죠. 조건만 X. 자, 기한이익상실탉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부 기한일인가요? 형성권적인가요? 형성권적 기한. 상실탉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기한일이 아니라 형성권적. 형성권은 총구가 들어가야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성취가 됐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빚댔던 게 임차인이 월세 2번 이익위를 연체하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연체 이익위를, 임차임 이익위를 연체했다고 자동으로 해가지고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라고. 그래서 이렇게 1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자, 5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간혹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만 나와요. 여기가 없어져버리고 채무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정지 조건부, 불성취가 됐네. 정, 부, 정 뭐예요? 부정행위는 무효. 이거 정자 동그라미, 불자 동그라미. 부정행위 거꾸로. 부정행위 뭐라고요? 무효. 그렇게 외우면 되고.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되는 게 조건을 붙였어요. 가족법상의 행위는 조건을 못 붙여요. 내가 너하고 결혼을 해줄 테니까 사무실 열쇠 두 개 갖고 와. 뭐 그런 거 있죠? 열쇠 세 개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한테는. 신랑이. 그렇죠? 자, 그래서. 아니, 내가 결혼을 해줄 테니까 열쇠 세 개 갖고 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그렇죠? 아직은. 가치가 아직은 하락이 돼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합격이 되면 또 올라갈 수 있죠. 농담인데. 참.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되긴 돼요? 옛날에 그런 것들. 조건을 붙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나는 손만 잡으면 자야. 손만 잡으면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랬었어요? 순수했나봐. 유전자가. 봐요. 그냥. 조건을 붙이면. 손만 잡으면 결혼한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결혼했다고요. 이게. 그래서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벌써 한 30년이 돼 가는 거지. 세 번이 경산이 만난 지가 변한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가네. 시간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인 거잖아요. 그럼 조건만 모여요? 전부가 모여요? 전부가 모여야 돼요? 조건만 여기 틀린 거예요? 그럼 틀린 거니까 3번이 정답였네? 그러면 여기 이건 조심하세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거 보여요? 원래 조건은 소급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조건의 소급여를 인정한 거잖아. 당사자 의사가. 이건 돼요. 단 조심할 건 이 문구가 기한이에요. 기한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도 소급여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걸 항상 조심을 해야 돼. 기한은 소급여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 5번에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맞죠? 권리를 취득한 자.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권리를 취득한 자를.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우리 중간고사 그 아들님이 있잖아요. 나 성적 좋아졌어요? 이건 아들내미가.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6번. 갑소유 엑스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이 그 위에 물권적 정구권이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이 건물을 졌는데 무단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무단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의리라는,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네요. 일부를. 임차인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졌나요? 그럼 갑은 의리라는 사람에게 사례는 외운 게 좋아요. 정답을 외워버리면 1번은 철거, 청구 돼야 안 돼요. 2번째는 대지인도. 이 대지. 청구할 수 있죠. 3번째는 불법행위, 손배는 된다 안 된다. 되죠. 퇴거는 돼야 안 돼요. 퇴거는 안 되는 거고 얘한테 임차인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퇴거가 되죠. 이건 주인법의 대학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퇴거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갖다 놓고 마치면 되죠. 애 왔어요. 이걸 외우고 있다는 전제에서 갑은 을에게 뭐였어야 철거 있다. 맞죠? 갑은 을에게 인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네. 병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이 와이거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사실상 적응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정. 그러면 당연히 갑은 애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어차피 3번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다음에 물청 다시 가볼게요. 옳은 것은 일본의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이것은 참조만 하세요. 제가 이 문제를 답을 가르치려고 해석을 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무시해도 돼요. 이게 29회 때 기출 문제이거든요. 29회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놨더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항상 하는 거지만 갑이 집이 있고 을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돌담이 있어요. 정말 우리 시골 돌담 돌담을 많이 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텃밭이 있단 말이죠. 텃밭이. 갑의 텃밭이. 돌담이 쓰러진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누구예요? 둘 다 있어요. 갑은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을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이니까. 반환 청구권. 그럼 얘는 반환 청구권, 얘는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비용을. 이게 5만 원 들어간대요. 임부 불러서 비용을 하려면. 돌려받는데 5만 원, 채우는데 5만 원입니다. 그럼 이 5만 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 비용 상황 처리하는 것만 해도 학설이 8개가 됩니다. 이에 관련된 학설만 8개예요. 그러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학설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학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판례는 을이 먼저 청구했어요. 그럼 누가 부담해요? 갑이 부담하고 거꾸로 갑이 방해 제거를 청구하면 을이 부담해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청구한 놈이 장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결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비용의 문제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 치워달라, 반환해달라 그런 것을 우리가 물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불법을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초 소유권을 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불법이면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얘가 훔쳐갔어. 을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그런데 도둑놈의 물건을 또 도둑놈이 훔쳐간 거야. 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물건을 또 훔쳐간 거지. 도둑놈의 물건을 도둑놈이 훔쳐갔다니까. 그럼 도둑을 맞은 도둑놈이 있죠, 이거. 소유권 있나 없나? 없지. 그럼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애매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특별 승계에도 모두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특별 승계는 안 돼요. 그걸 빗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소유자는 소유물에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되고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두 개를 섞은 거라고 문장을. 제 말 알아들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물건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거고 과거에 발생된 결과 있죠, 이 결과. 과거에 발생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물건적 청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청은 현재 침해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과거 침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신경 안 쓰고 보셔도 돼요, 여기는. 그다음에 소유권에 의한 물건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요.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럼 소유권과 물청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지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물청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 결과 부분은 과거 침해라는 거예요. 과거 침해에 대해서는 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현재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갑니다. 자, 이제 등기로 마무리하고요. 점유권 넘어가게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20분에서 많게는 30분을 잡아먹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10분만 풀려고 했던 건데 아직은 실력이 많이 올라오면 좋은데 아직은 좀 덜 찼나 봐요. 그래서 좀 세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은데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원래는 이걸 하나 먼저 할게요. 어디 있냐면 우리 마스터북 있죠. 한번 와보실래요? 거기에? 여기 64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64페이지. 오셨나요? 거기 오면 등기청구권 보이신가요? 그걸 좀 내가 선명할게요. 이 등기청구권은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돼서 올해는 좀 나오기 어렵습니다. 원래 등기청구권이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작년에 문제를 물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거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제가 한 두 번, 세 번을 설명해요. 한 번만 설명하지 않고 수업을 가만히 보면 제가 해보면 글더라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있고요. 집이 있어요. 둘이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매수자 한단 말이에요. 잔금 칠했죠. 그럼 잔금을 칠하면 이 친구는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등기청구권이죠. 그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그걸 등기,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이신가요? 이거 글자? 등기청구권이 생겨요. 이렇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그럽시다라고 하겠죠. 그럼 누구하고요? 갑이라는 사람과 어디에 가서요?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게 이걸 등기 뭐라고 해요? 신청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등기청구권은 개인끼리 문제니까 이걸 사권이라고 하고요. 이건 국가에 신청하니까 얘는 뭐가 돼요? 공권이 되는 거예요. 공권, 사권. 여러분들 공법인가? 공법에서 사법, 공법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개인끼리의 법률관계, 사법. 국가, 기관과 관계, 공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각이끼리 문제입니다. 등기청구권은. 그런데 이 등기청구권, 우리는 이건 안 배워요. 이건 나중에 배우세요. 저기 공시법에 가서. 등기청구권은 성질이 두 개로 나눠져요. 성질 자체가 하나가 뭐냐? 두 번째가 하나가 채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채청 그럽니다. 그냥 채청.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물청이라 그래요.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물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청, 물청. 두 개를 구별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소멸시효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요. 소멸시효가 원래 시험 범위 들어가면 100%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서 소멸시효는 그냥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그냥 박탈해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격언이 법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너 필요 없지? 박탈할게. 이게 소멸시효 이유고요. 그다음에 재척기간이라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아까 치소권. 재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좀 빨리 확정을 시키자. 지지부지하지 말고 빨리 확정시켜버리자. 이게 재척기간의 내용이에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박탈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재척기간은 권리를 빨리,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시켜서 불안정한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먼저 만들어버리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간에 중단, 정지가 되다 보니까 1년짜리가 2년이 걸릴 수 있고 3년이 걸릴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재척기간은 아까 치소권이 있잖아요. 3년, 10년.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없어져요. 중단, 정지가 없습니다. 중간에.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채청에 해당되는 건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10년짜리가. 이게 10년짜리거든요. 소멸시효는 외우지 마세요. 많아요. 20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 1년짜리, 3년짜리. 많습니다. 외우면 박터져요, 그거. 원래 션법이 들어가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걸. 다행인 거예요.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럼 물청과 재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엄청 쉬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골몰이를 썩었는데요. 나중에 가만히 째려보니까요. 책을 째려다 보면 애들이 손을 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애가. 그게 뭐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길을 청구하면 물청으로 가면 돼요.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없는 자가 등길을 청구하면 채청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수자입니다. 이 매수자는 지금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잔금을 치라고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거거든요. 지금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지득하기 때문에 그럼 이 매수자의 등기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이에요. 그럼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점유치득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권학의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지득한다. 그럼 시효가 완성됐죠? 아직 등기청구해야죠. 등기 가져와야지 소유권 지득하는 거죠. 그럼 등기청구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 왜? 소유권 없는 자가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채청이 될 수밖에 없죠.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요. 원인행이 시료라는 말 들어봤죠? 원인행이 시료. 쌩까지 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고수소불 치다 보면 가끔 삑사리가 나요. 안 내야 될 걸 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삑사리도 한 번, 두 번이지 자주 삑사리가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갑과 을 간에 매매가 있었어요. 이 집의 소유권,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 읽으면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지득하게 된 원인이 뭐야? 원인이. 매매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원인행위가 실효된 거야. 실효됐다는 게 뭐야? 효력이 없어진 거야.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실효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걸 합해서 원인행위, 실효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원인행위, 실효가 되면 등끼는 애한테 있죠? 그런데 소유권은 누가 범게 되는 거야? 갑에게 당연 복귀가 되는 게 우리 판례예요. 당연 복귀.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내부적으로 얘가 소유자예요. 외부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고 넘어갔죠? 그럼 얘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권에 기해서 나중에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청이에요, 제청이에요. 이게 물청이지. 왜? 소유권을 가진 자가 등기 말소 청구하니까. 그럼 소멸 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걸 또 물어봐요, 문장에서.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된 다음에 그 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너무 상식적인 질문인데 그걸 틀리면 안 되지. 이건 소유권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 이거요. 내가 항상 쓰는 게 이거인데. 갑이 집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은행이에요, 은행. 돈 1억 빌려오면서 여기다 뭘 잡은 거죠? 저당권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저당권을. 그렇죠? 그럼 나중에 갑이 돈을 갚았습니다. 그럼 저당권을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 말소 청구는 물청이에요, 제청이에요? 물청이죠. 소유자가 누구냐고. 여기 소유자가. 갑이지. 갑이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물청이죠. 소유권이 기한 거니까. 그런데 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뀐 거지, 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이 따라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보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고 종전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된 거지. 그럼 이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변제가 됐어요, 변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말소 등기 있죠?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인가요? 아니지. 반환은 점유를 이전해달라고 하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는 종전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죠. 그럼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죠. 돈 갚았으니까. 그럼 이건 방해 제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권을 가진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종전 소유자는 원래 물청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야, 종전 소유자도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종전 소유자잖아. 물권이 없잖아. 그런데 된단 말이죠. 그 이유가요. 여기가 등기 위에 저당권은 채무자 이름이 기재가 돼요. 누가 누가 돈을 빌렸다는 게 이름, 주민등록, 주소가 딱 적혀있다고. 돈 갚았죠. 그럼 얘도 당연히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예외가 돼버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물청을 행사해야 되는데 얘는 물권자가 아니잖아. 종전 소유자고 얘가 현재니까. 제 말 알아듣나요? 그래서 물어본다고. 그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소. 두 번째 문제. 그럼 이 종전 소유자가 이 등기를,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때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청. 그렇죠? 얘가 현재 소유자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청, 채청. 물청. 그래서 성질이 달라요. 두 개가. 종전 소유자 그러면 채청, 현재 소유자, 물청.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종전 소유자의 종전 저당권 설정자도 이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프린트에 보면 여기다가 채청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물청과 채청을 굳이 구별하지 마세요. 프린트 준 거. 이건 구별하지 말라고. 여기까지는. 이건. 그런데 이건 하나만 봐주면 되죠. 작년에 문제가 배정돼서. 한 번. 위조, 무효, 보인과 취소, 해제. 이건 당연 복귀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로 가야 된다는 거야? 물청이 되는 거죠. 당연 복귀가 되니까. 이거 나중에 가면 당연 복귀에 그래요.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가 된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 놈이거든요. 밑에 거 세 번째 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 정리를 좀 해보게 해요. 미등기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 보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에게 넘어옵니다. 매매를 해서 집이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잔금을 칠했다. 이게 누구예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입니다. 그럼 이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청인가요? 채청인가요? 채청이죠. 그러면 소멸 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알겠죠? 두 번째 그림 그려볼게요. 갑의 집이 있습니다.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라고요. 의리라는 사람이 등기는 아직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집을 가져왔나 봐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점유를 하고 있어요. 등기 청구권은 아직 행사 안 했죠? 가져와야죠, 등기. 그런데 점유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권리를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거야. 즉,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소멸 시원은 뭐라고 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 점유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 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 시어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나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갑에 입고 의리한 사람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 갑에 대한 등기. 그런데 얘가 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병이라는 사람한테 미등기 전매라고 해서 매매를 하고요. 부동산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유 승계라고 그래요. 점유를 승계했다. 물려준 거죠, 지금. 누구한테요?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 시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점유 때문에 소멸 시에 진행이 안 됐던 건데 지금 점유가 넘어가 버린 거 아니냐, 병한테. 보여요? 그럼 의리 누구한테 갑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 시에 걸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점유가 승계되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봤어요. 즉,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해서 얘가 직접 점유자, 얘가 간접 점유 형태로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의뢰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에 걸려야 안 걸려야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졌어요. 이해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걸 왜 가르쳐드리냐면 이게 응용이 돼요. 또 어디서 응용이 되냐면 어려운 거 가볼게요. 245조 1항에 조문 찾으란 말 안 해요. 잘난차는 것이지 제가 조문 찾아가지고 읽으란 말 안 해요. 읽어도 해석 안 되고요. 기억도 오래 안 가요. 예전에는 이 조문들이 시험에 긁어다가 내긴 했는데 요즘은 조문을 긁어다가 시험에 내는 퍼센트가 200개 지문 중에 5개 안에 들어가요.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조문 자체를 긁어다가. 어차피 문장에 시험에 나오는 걸 해석해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아요. 지문 자체를 해석하는 게. 조문을 글대로 긁어다 내는 게 예전에는 한 100개 정도는 됐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서 예전에 조문 특강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한단 말이에요. 245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있어요.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뭐하고 있으면 점유한 사람은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게. 갑이라는 사람 쓰지 마세요. 소유자, 의리 점유자가 있고요. 20년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의 누구 땅이에요? 갑의 토지. 이만큼은 누가요? 의리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겹쳤죠. 이 땅을 누가 의리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간요? 20년간. 시호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호가 완성됐으면 이 점유자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채청. 소유자가 없는 자가 등기를 달라고 해야,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채청이에요. 그럼 이 치호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되는 거예요. 채청이니까 걸리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점유가 상실됐어요. 점유 상실. 점유가 상실됐습니다. 그럼 점유가 상실되는 이유가 뭐예요? 점유가 상실되는 건.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점유 상실이 어떻게 되냐고. 의리의 점유 상실이 어떻게 돼요? 의리 이 집을 판 거야. 그냥 병한테. 그럼 병한테 점유가 넘어가 버리니까 점유가 상실된 거지. 이게 돼요? 이게 점유 상실이에요. 어렵게 생각해. 점유가 상실되버리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죠. 등기청구권이. 그렇죠. 그런데 점유가 상실됐죠.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건 여기가 가끔 시험에 보면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소멸한다 그러면 X가 돼요. X가. 즉시 소멸한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메가랜드에서는 두 번 기출이 됐고요. 기출 문제는 한 세 번 정도 나왔고 반문가에서는 한 번 나왔어요. 작년 모의고사에 이걸. 그래서 이거 즉실한 문구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다. 그걸 하나 조심을 하고 계시라고. 이해는 되나요? 지금 이것만 시험이거든요. 지금 이것과 여기가 유사성이 연결돼서 같이 정리를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프린트에. 채청이에요. 미등기 외수자. 채청 보인가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된다. 단 외수자가 뭐하고 있으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 3자에게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유가 승계됐다 보인가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체크하고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우리 책에 한번 봐볼게요. 64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마스터 북에. 스프링철 된 거. 4번 찾을 수 있나요? 4번. 1번, 2번 말고 4번. 별표시 하나.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 잊었는 게 전국권 보이시죠? 거기 보면 성질은 뭐로 가요? 채청. 자, 2번. 매수인이 점유 사용 동그라미.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3번. 이게 답이 돼요. 3번에다가 별표시. 부동산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 승계가 별표시입니다. 점유 승계가. 점유 승계를 하여 준 경우에도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점유 승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시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국권 보인가요? 아까 점유시효 완성자. 채청이죠. 점유 사용하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죠. 그런데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거 보인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 밑에다가 즉시라고 쓰면 안 돼요. 즉시 X. 즉시 X. 즉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요. 꼭 그 문구를 찾으셔야 돼요. 6번. 근저당권 설정 후 동그라미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끊어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돈 갚았나 봐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동그라미, 근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아까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종전 소유자가 말소해달라고 하는 건 뭘로 가요? 채청. 현재 소유자는요? 물청.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중간 생략 등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중간 생략 등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고 31회 때, 29회 때 배정이 됐었거든요. 중간 생략 등기는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가 처음 들었던 게 민법 총칙에서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할 때 단속 규정에서 들었던 내용인 거 기억나요?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이다. 자, 잠깐이면 돼요. 이거 여덟 개만 알면 되거든요. 을, 그 다음에 뭐예요? 병. 이런 식으로. 자, 둘이 매매가 되고 매매가 되죠. 이게. 집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등기부 자체를 그려보면 값구예요? 을구예요? 값구. 소유권이니까 1번. 값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입니다. 원인. 원인 꼭 써야 돼요. 등기부에다가. 3번 병 앞으로 보여요.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순차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값을, 병. 넘어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중간자가 죽어요. 왜요? 세금 때문에. 취득세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5월 달만 오면 세금이 무섭거든요. 이게 5월 달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인가? 아, 진짜. 자. 진짜. 아휴. 속된 말로 빡세해요. 정말.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세금을 내니까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1번의 값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여기 2번의 을로 넘어온 게 아니라 병으로 넘어와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람은 빠져버린 거죠. 이걸 중간에 생략했다. 다른 말로 미등기 전매라 그래요. 그러면 순차로 넘어와도 병이고 중간을 생략해도 뭐예요? 병이야. 그럼 이 실체관계는 부합된단 말이에요. 실체관계가 부합된다는 건 그 등기가 갈 사람한테 갔다는 거야. 그렇죠? 갈 사람한테 갔다. 이걸 우리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이거 좋은 말이거든요. 그럼 실체관계 부합 이건 무조건 유효, 무효. 유효인 거야. 등기 자체가 유효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얘는 걸리면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처벌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등기를 무효로 하고 다시 갔다가 순차로 받아오도 그 자리잖아요. 그럼 굳이 이 등기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등기관이 짜증낸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등기를 왜 두 번, 세 번씩 하게 하냐.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건 유효로 하고 을만 뭔가 과태료라든지 벌칙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의 의도예요. 그러면 봐요. 중간 생략 등기 1번. 만약에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격려됐어요. 이미. 이미 격려됐다, 격려된.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등기라는 거야.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기성 조건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당사자 합의. 이 합의 불문하고요. 유효부요. 유효로 하자.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건 안 된다 이거지. 어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안 돼요.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된다는 건 값과 을 간에 매매가 있고 매매가 있는데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값과 병이 계약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등기만 유효로 하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친구가 빠져버리면 값과 을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을과 병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잠탈이에요. 잠탈 배제는 확정적 무효거든요. 이게 잠탈한다, 배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효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미등기예요. 미등기.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를 나눠놓고 보면 첫 번째, 전원합의가 있었습니다. 전원합의를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전원합의 됐나 보세요. 값과 을이 합의했습니다. 을과 병이 합의했습니다. 전원합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누가 안 된 거죠? 값하고 병이 합의가 돼야 돼. 두 사람씩 나와야 돼, 두 사람씩. 값과 을, 을과 병, 병과 값. 두 번씩 나와야 된다고. 그게 합의라고. 이걸 내가 낸 게 아니고 기출이 된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러면 전원합의가 됐다는 전제에서 네 가지 지문이 나옵니다. 1번. 전원합의가 되면요. 지금 값을 뭐라고 불러요? 값을 최초 양도인, 을을, 중간자, 병을 최종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훅 지나간 건 아닌데. 이건 최초잖아요. 최초 양도인, 넘긴 사람. 이 사람은, 중간자 얘는 최종이죠. 최종 양수인. 받을 숫자, 이걸 넘기둘 자거든요. 매도인, 매수인 그듯이. 그럼 여기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값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원합의가 안 됐어요. 전원합의가 안 됐다면 이건 직접 돼야 안 돼요? 안 돼. 뭘로 가야 돼? 대의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전원합의가 됐어. 그럼 병은 값에게 직접 등기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누구 명의로 받아오는 거야, 등기를. 직접 받아온다면서 병 명의로 받아오는 거야. 병 명의로. 대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대의한다는 건. 병이라는 사람이 의뢰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값에서 을로 넘어오고 의뢰에서 다시 넘어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보면 순차 같잖아, 순차. 그렇죠? 그래서 직접. 그럼 대의는 돼 안 돼, 이거? 당연히 되죠. 직접이 되는데 대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큰 것이 작은 거야, 이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병과 값이 계약을 맺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직접 청구한다고 해서. 그럼 중간자 누구요? 중간자 을이죠? 그럼 원래 중간자가 값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그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나요? 소멸하지 않나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이 문제가 참 잘 나와요. 이 문제가. 직접 청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없는 값다. 그건 아니라고. 조금만 참아봐. 이거 쓰고 시계요. 이게 다르긴 해요. 그 공무원을 내가 7급을 가르쳐 봤거든요. 7급. 그 친구들은 한 시간을 가만히 버텨요. 9급을 가르쳐 봤어요. 제가 9급을. 9급을 거치니까 9급은 보통 한 40분 정도 딱 넘어가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개사는 보통 25분에서 30분이면 벌써 이미 정신이 멘탈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 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항상 중개사는 25분에서 30분에 원래 농담을 한 번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놓쳤어, 지금. 와, 우리 하려고. 아니, 문제 아까 30분 풀어버리면 금방 넘어가버려서 내용을 진도로 못 빼요. 다들 안타까워요. 이게 8주 만에 끝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5월 첫 주에 수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진도 때문에. 봐봐요. 나도 꼼꼼해요, 성질이. 꼼꼼해가지고. 헐렁헐렁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대충 하는 거. 가끔 대충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기 보면 됐죠, 이제? 봐봐, 들어와 봐, 정신줄. 자, 가봐요. 만약에 을하고 얘가 1억에 샀어요. 얘가 1억에 팔까, 얘한테? 그런 사람 없어요. 한 1억 5천에 받았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쉬쉬하면서 1억 5천에 팔았지. 알면 얘도 기분 나쁘고, 얘도 기분 나쁘죠. 얘 입장에서 넌 1억에 사가지고 1억 5천에 팔아? 그런 상황이고. 넌 1억에 사가지고 내한테 1억 5천 팔아? 기분 나쁘죠. 쉬쉬할 거 아니야.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게 하려고 할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소문이 들어간 거야, 가봐한테. 그럼 등기 넘겨주겠어, 안 넘겨주겠어? 아무리 합의가 됐다고 해도 등기 안 넘겨준다고 하겠지. 그러면 이 을이 가봐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니야, 너 오해야. 1억 5천이야, 아니야. 1억 2천이야. 1억 2천에 팔았어. 내가 한 천만 원 더 줄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뒤로 이 둘 사이에 뭐가 된 거야? 대금이 인상이 된 거야. 그런데 대금이 인상이 됐는데 대금 줬을까 안 줬을까?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은 다툼이 생겨야 되고 분쟁이 생겨야 돼.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럼 대금이 인상됐어요,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문제를 안 내요, 그런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대금이 인상됐는데 이게 미지급이야. 그런데 미지급이죠. 대금 안 줬지.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병이 합의했잖아. 등기 달라고 올 거라고 그 사이에. 그럼 병의 등기 청구권을 이 갑이 거절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거 대금 인상되면 100% 미지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절할 수 있다, 찾으면 되고. 거절할 수 없다, 그냥 틀린 거고. 자, 세 번째 봐봐요, 네 번째.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이 둘 사이 계약이 있잖아요, 매매 계약. 이게 무효 취소 해제되어버린 거야. 원인에게 실효되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원합의 했잖아. 병의 등기 청구권. 이 병의 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해 안 해? 소멸해요, 이게요. 이 네 가지가 내용이라고, 지금 여기에. 자, 마지막 하나. 이거, 두 번째. 이것만 하고 시계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등기 채권 양도라는 게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예요. 얘가. 그런데 얘가 받으면 되는데 이 받을 돈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야, 네가 대신 받아. 나 대신 네가 받아. 갑한테 가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 뭔 대위야, 개풀은. 맨날 갖다 붙여. 어? 뭔 3자를 위한 계약. 얘 둘이 계약하면서 3자를 위해서 계약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얘가 돈 받을 거를 뭐라 그래, 이름을. 이걸 뭐라 그래, 1억을. 채권을 뭐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뭔 3자를 위한 계약을 끄시고 냈었고. 자, 이건 뭐라 그래, 채권. 양도를 한 거라니까, 이렇게. 채권을 양도한. 나 대신 네가 받아 양도했죠. 그럼 얘가 돈 받으러 갔을 거 아니야. 돈 1억. 그럼 갑이 뭐라 그래, 병한테. 너 누구니? 그럴 거라고. 생판 천본 놈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채권을 양도했죠. 그럼 얘가 기절하지 않도록. 얘가 얘한테 뭐 해야 돼? 통지를 해 주는 거야. 혹시 너 병이 돈 받으러 오면 나한테 줄 돈 있지? 그래, 주면 돼. 됐죠? 그럼 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얘 승낙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고. 그다음에 뭐 해요? 청구하면 되잖아요. 통지가 들어와, 안 들어와. 없어. 끝난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일라 모르겠네. 카메라가. 갑이 집이 있고 을이 있어. 지금 매매죠. 얘한테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거든. 채청이잖아. 채청. 그런데 얘가 등기 청구를 얘한테 양도한 거야. 야, 나 대신 네가 등기 받아가지고 와. 이걸 등기 청구를 양도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한테 통지를 했다고. 야, 혹시 통지. 병이 등기 받으러 오면 좀 주라. 통지했죠? 그럼 양도하고 통지했죠? 그럼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냐? 안 돼, 여기는.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인 양도는 이 사람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럼 자, 여기도 쓸까요? 을이 등기 청구를 양도했죠? 그다음에 통지했죠? 그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갑에 동의 승낙이 있어야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험은 양도하고 통지하면 이렇게 가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갑에 승낙이 들어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양도란 글자가 보이면 양도 보이죠? 보이면 끝을 보세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없다 해야 된다니까. 정답은. 얘가 안 들어온다니까. 양도가 보이면 끝은 무조건 뭐야? 답이 없다고 나와야 맞는 지문이라고. 이걸 안 넣어준다니까, 지문에다가. 원래는 양도, 통지, 승낙이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승낙을 안 넣어준다니까, 설문지에다가. 그럼 정답은 없다가 맞는 거지. 이해 되나요? 단, 이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 이건 나중에 점유취득에서 나오긴 하는데 더 어려우니까 이건 다 빼자고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상이게? 그래서 봐요. 그럼 하나죠. 지문이. 유효. 토지거래 안 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이 여덟 개 지문을 가지고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 여덟 개, 이 외에는 나올 지문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응용하는 거예요. 단, 얘는 사례예요. 거의.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와요. 작년 31일 때, 마지막 때도 사례였어요. 가불병. 순서도 안 바뀌어요, 가불병이. 항상 이걸 유념해 주시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중간 생략 등기 보이죠? 이건 꼭 올해 조심하고 가셔야 돼요. 올해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돼서. 그거 보고 싶어요? 그럼 마스터 북 봐봐요. 거기 보면 1번, 이거 보고 잠깐 1분만 볼게요. 단속 규정 보이죠?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보이죠? 유효라는 거죠. 자, 2번. 이미 격려된 보인가요? 이미 격려가 됐다는 거야? 그럼 실체 관계에 부합돼서 뭐가 돼요? 유효. 자, 3번. 중간 생략 등기 인정 여부. 전원합의 동그라미죠. 전원합의가 있는 거예요. 가불병. 순서 보이죠? 자,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동그라미, 직접 동그라미 청구할 수 있다. 옆에 대위 동그라미. 대위도 가능해요. 2번. 을. 중간자죠, 중간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번이 잘 나오고요. 3번. 갑과 을사의 대금 인상 보이죠? 그럼 미지급이야. 무조건 미지급이에요. 병의 등기 청구권은 갑이 거절할 수 있다. 4번. 갑과 을관의 계약 해제. 병의 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한다. 4번.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 인정 여부. 전원합의 X라고 되어 있죠? 전원합의 X 동그라미. 1번. 이걸 1번 짐을 잘 봐봐요.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 나왔죠? 양도가 나오면 양도가 나왔죠? 무조건 끝을 보라고. 없다가 나와야 되는데 있다가 나오면 틀리더라고요. 그건요. 제 말 알았나요? 양도, 통지, 승낙이 들어와야 되는데 승낙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이 문제에서.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2번 봐봐. 그러면 최종 양수인 병은 지금 합의가 없는 거죠.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끊어요. 다만 중간자 을을 대위 동그라미. 대위하여 을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보이죠? 오케이. 5번. 중간에 토지거래 하가 동그라미. 끝에 유효, 무효? 무효. 끝에다가 잠탈배제. 이걸 잠탈배제라고 그래요. 잠탈배제. 확정적 무효. 그다음에 6번은 놔두고 7번 나와 있죠? 이건 쉬었다 오세요. 쉬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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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